제이데이 큐브 어? 저기와 저기 어디 어디 아 저기 봐 공룡 있잖아 공룡 진짜 공룡이네 공룡이 왜 여기 있지? 누나 공룡이 우리 봤다 어? 이쪽으로 온다 성남 빨리 도망쳐 어? 누나 저게 뭐지? 저게? 어? 템트잖아 우리 여기 안에서 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그러게 공룡이 못 올 거예요 누나 누나 공룡이 온다 성남 누나 누나 공룡이 온다 성남 여기 보자 어? 서준아 공룡이 우리 집보다 부시어갔어 어떡하지? 누나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잠깐만 어? 어디가? 서준이가 어디 갔지? 누나 어? 서준아 이게 뭐야? 이건 템트야 그래? 빨리 열어서 올려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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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공룡이 온다 어? 빨리 숨어 아 저게 공룡이 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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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이거 엄청나게 튼튼한데? 그러게 안심된다 누나 이거 엄청나게 튼튼한데? 누나 누나 우수 우리 집이 더 날라가버렸어 어떡하지? 떡볶이 너무 무섭다 그러게 하 서준아 내가 좋은 생각 있어 누나 어디어가 너는 왜 안 오지? 허준아 이게 뭐야? 너는 아까보다 더 튼튼할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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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위! 야! 하이파이브! 아! 야! 저기 공룡이 온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제 기렁~! 기렁~! 저기있어~! 기렁~! 아기옹이야~! 자유야, 기달려~! 거기서 우리 차갑잖아~! 잠깐만! Open and shut. Open and shut. The doors on the bus go open and shut. All through the town. The wipers on the bus go s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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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sh. The wipers on the bus go swish swish swish. All through the t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출발겠다 괜찮았어? 안돼 좋아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나 무슨 일이야 누나 구해줘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언매로 화이팅 누나 기다려 누나 조금만 기다려 누나 조금만 기다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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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잡아 다행이다 우와 아 누나 조금만 아 맞다 소준아 네 우리 여기 사파리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네 좋아요 가자 가자 사파리 우와 소준아 곰이다 곰 왜그래? 아 제 거 아니에요 그래? 다음 동물 보자 오 1인형 소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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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소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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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들이 다 치킨게 쓰러 보여요 아 소준이가 배가 고픈가보네 그럼 집에 가야겠다 알겠지? 아 사파리 엄청 재밌었다 그렇지? 네 어 소준아 저거 가 봐요 오 어 저기 뭐야 어 우와 소준아 티라노가 있어 제빵 공리에 가요 어 간다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 네 가보자 이게 뭐야? 공룡알 우와 공룡알이 있네 신기하다 공룡알에 뭐가 있어? 뭐지 이게? 사파리에 간 공룡 치킨 여깃이다 소진이가 배고프다기 했는데 잘됐다 그렇지? 네 이걸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되겠어 맛있겠다 효진아 무슨 소리 안 들려? 어 뭐야 공룡이다 떨리버려 공룡 공룡이야 효진아 공룡 여기가 사파리야? 진짜 신기하다 어? 저건 뭐지? 누구지? 발이 쿵쿵쿵 쿵쿵쿵쿵 쿵쿵쿵쿵 나는 곰 나는 곰 나는 곰이야 너희의 친구야 누구지? 꼬리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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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나는 하마야 너희의 친구야 우리 함께 춤춘 우리 함께 춤춰요 우리 함께 춤춰요 사파리 친구들 우리 함께 놀아요 하나, 둘, 셋 누구지? 누구지? 스테고는 반짝반짝 프라키오 흔들흔들 쿵쿵쿵 하마 뿅뿅 코끼리 뿅 기린쭈 모두 모여 춤춰요 사파리 친구들 재미있고 신나는 사파리 공연 사파리 공연 tongues 그 이상의 질문들 그릇 그들 그릇 그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